안녕하세요 네임리스입니다 테크모 월드컵 9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골을 많이 넣어봅시다 30골 이상 지금 셔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왜 이제 셔틀까지 하네 이제 마지막이라 아닐까요 긴장한 미련 마크 쓰이고 고고 고고 시즈아, 시즈아, 시즈아 시즈아 기고 시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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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한 번 더 반드리지 않는데 좋을 거야 그쵸 워홀 너무 기회네 스스로 남는거 아기만 하고 나고 아기만 하고 싶다 에헴 호흡 워 와! 에이! 쿨도 맞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나도 써임나 이거 똑같이 어? 색반이 있네 색반이 있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 나도 써임나 내꺼야 이거 내꺼야 이거 내가 먼저 배웠어 내가 먼저 해낸다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먼저 했다고 가을! 기호! 시가! 내가 못 가 바다시! 가을! 기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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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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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자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이거만 하면 이제 테크몬 닦으면 내 기술이여 그거 자기 편으로만 트리는 것보다 와 이걸 뚫어 대단하다 왕치만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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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치만남치